더불당의 침묵을 깨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나서 이 부정선거가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예상과 달리 그런 자신들이 남긴 결정적인 그런 부정선거의 정거물인 선거관리위원회 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덕표수가 고스란히 공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사기가 덜미를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선거 사기를 주도한 정치 세력인 더불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더불당의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아주 철두천명에 침묵해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넘기는 것이 더불당의 묵시적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젊은 초선의원이 이 금기를 깨뜨린 겁니다.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지도부하고 상의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든 어떤 예결리든 아니면 행정안전위원회든 간에 사전투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이런 단어는 아예 더불당 여러분들의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건 검기하고 심지어는 부정성으로 가장 여러분들 큰 피해를 입은 집단 가운데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사전투표 부정선거 선거부정 이런 단어는 일체입에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더불당 내에서 이소영 의왕과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아주 젊은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예개를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상당히 의외고 놀랍지만 초선이기 때문에 이 소위 더불당의 수뇌부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련된 수뇌부들에 크게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젊은 분입니다. 38살 정도 되시고 어제 한 번 다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변호사들 가운데 이 현장 4.15 총선거와 관련된 보존 증거 보존 절차나 재검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장자 변호사가 권오용 변호사님입니다. 검찰 출신이고 고대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여기에다 답을 하셨네요. 이소영 국회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가 책임 있는 4.15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치 자기 소관이 아닌 것처럼 답변한 장관의 태도에 의문이 있습니다. 선거 부정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죠. 다만 이소영 국회의원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하면서 선거 부정을 외치는 주장을 수사라고 유도한 대목은 본인이 나름 내용을 검토한 법률가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소영 의원이 좀 젊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그렇게 표현하는 자세가 조금 불 서 놔두고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원해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무장관으로서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한동훈의 사위로 부정선거를 물은 이유 이소영 국회의원이 깐죽거린다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깐죽거린다. 저 머릿속에 금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 깐죽거리는 그런 자세로 답을 하두고만요. 이렇게 이제 답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아주 보기 드물게 3년 6개월 만에 국회 공식석상에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에서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 여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묻는 그런 기이한 세상이 좀 정상적이면 전혀 기이하지 않지만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소영 의원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교환 대표께서 며칠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님께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제언을 들이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월 31일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소영 더불당 국회의원 처음 들었어요?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출마하실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직접 가보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당대표의 라디오 발언입니다. 만약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 당에 큰 활로가 생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터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사전투피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리시나요? 동감이 되시나요? 이소영 국회의원이 물은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 제가 예결이 석상에서 논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여러분들 역할 가운데 하나가 공직선거에 대한 수사예우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될 그런 일이죠. 이소영 법무부 국회의원이 어쨌든 핵심은 사의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 이고 사전투표가 조작되는 얘기가 한교안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나서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 요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장관님 사실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이고 국민들 입장에 선거가 조작됐다고 의심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장관님은 주변의 사의로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을 실제로 믿는 분들이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제가 여기서 그런 문제로 답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겔위나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입니까 이소영 국회의원이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한두 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파격적인 내용이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번 정도 전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김용빈 사무총장이 참 국회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때 그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재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런 젊은 국회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을 부러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들은 적이 있느냐 김용민 씨 안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공병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좀 강하게 입을 다물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도 제가 참 이 양반도 철이 없구나. 그냥 지금 더블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은 일체 부정선거 선거부정 사전투표 조작을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젊은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식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소영 씨 의왕과천이죠. 제가 오늘 어제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이소영 국회의원의 의왕과천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의왕시 과천구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이 득표일 그래프입니다. 6개 동에서 더블당 이소영 후보는 차익값이 최소 8에서 최대 13% 미래통합당의 심계용 후보는 최소 6%에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략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최대치를 합치게 되면 12.5%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의 4.15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의왕시와 과천시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대략 25%의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계용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소영 후보와 함께 대했는데 전체적인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만일에 과천시의 의왕시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5명 25표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12.5 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12.5장을 더해준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검찰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리 전산조작을 가지고 제조생산 발표하지 않았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소영 씨가 어떤 분인가 올해 38살 젊은 분이네요. 1985년생이고 성균관대학 법대를 나왔고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환경법이나 이런 데 아마 전문가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38살이 아주 젊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급히 제야 전문가 함께 이소영 국회의원이 출마했던 의왕시 과천시의 선거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선거에서 최종적인 결과물이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후보가 얻은 최종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까지 8번 선거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호남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누가 북조선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 선거는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조혜주 선관위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과천시에서 일어났던 지역구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그냥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에서 일어난 것을 대표 사례이기도 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부정선거를 어떻게 자행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이소영 4.15 총선 의왕시 과천시 지역구에 소재한 더불당 후보의 선거 결과입니다. 저의 요청에 응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해서 보내준 결과가 바로 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결과는 4.15 총선 경기 과천시 의왕시의 사전투표 조작 실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인 신계용으로부터 신계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17312표 가운데 30%인 5194표를 훔치고 이 경우는 좀 독특하게 민생당 김성재 후보와 함께 또 30%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7408표로 처리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7408표를 여러분들 이소영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누가 이렇게 더해줬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더해줬습니까 시진핑 지하의 중국공상당 선관위가 더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더해준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30%씩 훔쳐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 득표수 54,422표 가운데 54,422표 가운데 7408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14,816표를 훔친 겁니다. 14,000 여러분들 816표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소형을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만들어낸 선거가 바로 과천의왕시 선거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현재 선거에 관한 아프리카의 말라이 수준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뭡니까 바닥 수준의 국가가 된 겁니다. 30%씩 조작급을 찾아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 가운데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득표수 조작의 선관위가 활용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이 그 소위 선거 조작범들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방법을 버리고 신종 사기수법을 이번에 여러분들 개발한 것도 결국은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제야 전문가의 분석과 공병호 tv의 노력을 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다 여러분들 까발리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도덕질하는지가 그냥 리얼하게 다 뭡니까 이렇게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일곱 번 동안 재미를 많이 본 사전투표 득표수 빼앗기 방법 일명 조작가 방식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남조선 선거 관리위원회가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밝혀져 가지고 더 이상 쓰기가 힘든 지경이 됐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신종 사전투표 조작 수법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후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서 이소영 씨가 여러분 국회의원 된 겁니다. 특히 의왕 씨 과천 씨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위에 1번 2번 3번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 이소영은 58,936표를 총 득표수를 얻었고 신개용은 5만 1,555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 여러분들 7,400표 차이로 이소영이 이겼다는 것이 선관위 발표입니다. 양 후보 간 격차가 7,400표 정도가 났다. 이게 선관위 발표인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에 사용된 규칙 30%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를 복원시킨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복원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그럼 진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총 득표수를 여러분들 보면 이소영은 5만 1,528표 미래통합당의 신개용은 5만 6,749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신개용이 5만 5,2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남조선선거관리비위원회가 이소영이 7,400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투표자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조선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도 위변조할 수가 있고 사전특표 득표수도 조작값과 규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득표수를 이동시켜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남조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냥 남조선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남조선선관위가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과천시의 4위로 총선에서 5,220표 차이로 미래통합당의 신개용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남조선선관위가 조작값 30%를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켜서 이소영을 7,400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과천의왕시에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총 투표자 수가 13만 7,073명입니다. 거기서 4박 5일 사이를 두고 두 개의 표본집단을 추출합니다. 사전 투표자 그룹이란 표본집단 5만 4천명 그다음에 4박 5일 이후에 당일 투표 표본집단이 8만 2천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모집단과 표본집단입니다. 그러면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과 총 득표율이 같거나 아니면 비슷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이소영 후보가 사전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을 51%로 남조선 선관위가 13%를 플러스해 준 겁니다. 이건 미친 수치인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사전 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것은 조갑재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갑재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 공병으로 사기꾼이란 욕하니까 조갑재가 왜 사기꾼이냐 이것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갖거나 일치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무식한 놈들이 용감하다고 이런 뭐죠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의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선거가 정상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정신병으로 가봐야 될 정도로 환자인 거죠. 신개혁 미래통합당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1%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10%를 빼앗겨 3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민생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16% 사전 투표도 14%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여러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입니다. 두 후보한테 마이너스 13%를 하고 여러분들 더블당의 이소영 후보한테 플러스 13%를 해 준 겁니다. 도합 26% 정도를 조작한 거죠.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25에서 26%를 조작한 선거가 과천의왕시 선거입니다. 정말 창피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았고 더블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학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들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헌재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과학의 대들보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그런 여론조사와 자연과학과 여러분들 통계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표본과 모집단에 관한 모든 부분을 관통하는 대수의 법칙을 이렇게 위반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그냥 사전 투표 득표 수를 조작을 8번씩이나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법무장관이고 검찰총장이고 국힘의 당대표인 겁니다. 이거는 뭐 천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뭐 그냥 그 자체가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4.15 총선의 과천의왕시 선거결과 분석은 그냥 4.15 총선 선거결과 분석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송영길이 박주민이 뭐 여러분들 윤호중이 뭐 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탄핵을 외치고 뭐 이렇게 야단법소를 띄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짜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그럼 이소용 씨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살아남습니다. 그 분석을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4년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제야전문가가 만든 분석기법입니다. 위에가 정상투표입니다. 4.15 총선의 정상투표. 4.15 총선이 정상조리롬들 이루어졌으면은 신계용 5만7천 이소용 5만2천 이렇게 이러면 선거결과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됐던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 사전투표일 조작 방식을 사용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2024년 총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일을 실제 사전투표일 보다도 7.5% 정도 뻥튀기력이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넣어주게 되면 이소용 후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똑같은 후보끼리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7.50%를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계용이 5만7천756표 이소용이 6만6천569표로 거의 9천표짜리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작 앞에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컨설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들키지 않고 이소용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당선시켜주려면 얼마나 여러분 조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호한테 여러분들 컨설팅을 맡기면 컨설팅도 해 줄 수 있습니다. 5%를 딱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얼마를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당선을 시킬 수 있는지가 다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7.50% 이게 변수입니다. 여기에 7.50%도 입력할 수 있고 8%도 입력할 수 있고 5%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월 10일에 실시했던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7.5%를 뻥튀게 해가지고 이런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이소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주게 되면 압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2024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250석을 달성하고 200석을 달성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원활하겠다. 그거는 조선왕조가 이런 몰락할 때 미국하고 캐나다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 가운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20대 말에 그야말로 젊띠 젊은 그런 여성 남성 성교사들이 많이 왔고 여성 성교사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이 서울장안 한양장안의 뭐죠 밤에 밤을 장식하는 것이 굿소리였잖아요 굿 굿소리하고 그다음에 옷을 펴는 이런 방망이질 굿이 그렇게 성행했지 않습니까 200석이 되겠다 이것은 천지 신명에게 비나이다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후기 조선 사람들이 아니고 근현대 교육을 받은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뭘 합니까 과학을 활용해 가지고 사실을 규명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패입니다.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유지되는 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상당한 폭으로 승리한 신계용 후보가 억울하게 억울하게 5,220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억울하게 패배한 것으로 억울하게 여러분들 낙선된 신계용 후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과천의왕시에서 여러분들 더 큰 폭으로 패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큰 폭으로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계용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데 이 후보가 이 정도로 패배할 정도 되면 경기도의 지역구 58석 가운데 한석을 건지는 겁니다. 국힘이 뭐가 되면 선거 4기 세력들이 10월 11일 가천 여러분들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식인 사전투표일 뻥튀기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한 사전투표일 뻥튀기의 7.5% 정도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신계용 후보도 경쟁력 있는 후보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경기도를 전체들 분석해보게 되면 58석 가운데 한석 정도를 국힘당이 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제 방식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이고 수량적인 분석을 통해가지고 절대로 향후 5개월 내에 사전투표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국힘이 패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제어하거나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권력을 정확한 자들은 철두 친맥의 국민들을 수탈할 겁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외부자들은 그냥 수탈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빼앗긴다는 것은 남조선의 이런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새로운 계급들은 계급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민들을 수탈과 약탈의 대상으로 결국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예를 들면 사적인 욕심이 있어 가지고 누구를 까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분석툴이 2024년 총선이 끝나면 끝나고 여러분들 선관위각 후보별 특표 수를 발표하면 바로 뭡니까 분석 분석작업을 해가 전국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분석툴인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5%를 조작했는지 7%를 조작했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발표하는 거 아니까 실제로는 23.17%의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3.17%인데 7.5%를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하는 거 아니까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0.67%로 발표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23.7%인데 이런 방식을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이 방식을 그대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15% 그다음에 거기에서 뻥튀기가 7.5% 더해가 22%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을 했니 안 했니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부정을 했고 선거 부정을 얼만큼 했고 다 밝혀진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소위 불법적인 선거를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선거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거는 이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지금 와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정신줄을 놓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사안인 거죠. 이렇게 다 밝힌 겁니다. 이거는 수학을 알 필요가 없는 건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사심이 눈을 안 가린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인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를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위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야 전문가가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이런 분석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분석할지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여러분들 내일 바로 내일 바로 내일 뭡니까 총선이 실시가 되더라도 내일 저녁에 분석을 다 해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전에는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그 분석의 원재료가 되는 후보별 득표수가 발표가 돼야 되니까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지는 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선거를 도독질할 특정 정당이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받는 정당이 정당에 속한 일군의 세력이 이렇게 부정성 걸 자행할지도 상상을 못했고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분무부 장관 여당이 다 침묵할지도 여러분 상상을 못했고 대법관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이걸 다 덮을지도 상상을 못했고 언론계가 다 이걸 뭉갤지도 상상을 못했으니까 이 나라가 그냥 골로 가더라도 하나도 희양한 거 아닙니다. 왜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거는 그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알파이고 이런 오메가입니다. 처음이다. 끝입니다. 선거를 도독질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악행이 다 합리화 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여러분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정말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것이 다 까발뀌졌습니다. 그것이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독놈들 1권에서 5권으로 이른들 발간이 됐습니다. 1권과 2권은 1권은 총론이고 2, 3권은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4권은 4.15 총선 5권은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에 지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가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사로부터 건 현대사까지를 다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좀 묵직한 책입니다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름으로